오늘 이만기 선수가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만기 선수가 저렇게 많이 뛰는 선수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뛸 수가 있는 선수였네요. 네네. 김형민. 이만기. 이만기. 오늘 활동량은 많다. 오늘 활동량은 많다. 이만기. 오늘 활동량은 많다. 이만기. 육탄방어. 이만기 육탄방어. 잘한다. 뭐 크게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잘한다, 잘한다. 이게 중계에서 가고 가족 속은 약간 좀 떨어뜨려. 네네. 반주공의 얘기가 다 들리니까 많이 신경 쓰이네요. 야야야야. 선생님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집중해야죠. 여홍철. 반대쪽. 모태범. 모태범입니다. 김동현. 좋아. 모태범. 몸싸움 해 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모태범 몸싸움. 괜찮아요. 볼 뺏겼습니다. K양동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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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슛. K양동슛. 원슛. 네, 네. 어머니는 김동현 씨가 공만 작업은 자동으로 일어나시네요. 이제. 네, 네. 그렇게 어려운 세이브는 아니었는데. 제가 슈퍼세이브라고 하기도 이제는 약간 민망하네요. 네, 네. 한 번에 갑니다. 모태범 쪽으로. 모태범 부서줘야죠. 모태범 적적으로. 자, 반대쪽. 이만기가 있어요. 딱 몰라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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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홍철. 왼발, 왼발. 홍철. 왼발, 왼발. 나와, 나와. 김정현 나와. 잡아, 잡아, 잡아. 라인이야, 라인. 홍철이 형. 잡아서 오른발로 차면 되지. 천천히. 지금 감독한테 혼나고 있죠. 혼났다기보다는. 혼난 거 아닙니까? 조언을 이제. 혼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조언을 받은 거죠. 네, 네. 형태 준비. 걷어냈. 양주정 헤딩. 걷어냅니다. 허재. 허재. 신종호. 단골패 싹. 신종호. 단골패 싹. 조호야. 급하면 측면. 혼났죠? 저건 혼난 거죠. 혼난 거죠? 혼난 거죠. 이건 혼난 거죠. 가족 없으면 혼난 거고요. 태범이죠, 태범이죠. 나이스. 태범이죠, 태범이죠. 나이스. 태범이죠. 나이닝으로 보태범. 지금 이형태 굿 소리 들었어요, 굿. 나이스. 태범이죠, 태범이죠.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아, 이거 옵니까? 나이스. 아, 이거 옵니까? 힙하자마자. 태범, 태범, 태범. 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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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범. 자, 둘이 부딪쳤어요. 힘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누구 아들입니까? 대단한 힘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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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